이 꽃 이쁘지 않으세요? 아, 예쁘네요. 이거 많이 보던 꽃인데. 아, 이거, 이거 뭐더라, 이게? 어수리나물꽃이라는 건데요. 아, 어수리. 옛날에 임협유 수라상에도 올라갔다는 그 나물. 굉장히 고급 나물이잖아요, 어수리가. 여기 금방이가 다 이 군락지여서. 아, 이게 어수리꽃이에요? 네. 오, 예쁘다. 그리고 또 여기만이지 다른 데 가면 별로 없습니다. 오, 향긋하네요. 뿌리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골다공증 같은 거 좋다고 그런. 우리 집사람도 다위도 있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거 캐서. 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야, 자연히 이제 보니까 사랑꾼이 좋네.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갈 정도였으면 정말 맛있나 봐요. 네, 이게 뿌리인데 꼭 도라지나 인삼풀이 같지 않게 생겼어요. 아, 이게 곱게 뻗었네요. 도라지 같다고.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서 볶고 그러면 괜찮다. 그럼 지금 부인께서는 어디 계세요? 아, 집사람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아, 이제 그러면 뭐 내려오실 건가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사정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온다 소리는 안 하고. 부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겠죠, 뭐. 근데 매일같이 생각나는 건 부인밖에 없어요. 아. 위로와 기쁨을 건네며 늘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조금씩 보답해 가는 중입니다. 이제 임금님 수라상이 오르던 거니까 여왕님에게 바치는 거네요. 그렇죠. 집사람한테 일단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아내와 함께 하루빨리 향긋한 꽃 내용을 맡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